오르네 패시브입니다 오르네 패시브에는 오르네 10%의 추가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얻습니다 오르네는 어디에서든지 골드를 써서 소모품을 제외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클릭하여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르네 Q스킬 용암균혈입니다 용암균혈은 일직선으로 균열을 만들다 마지막에 기둥을 생성하는 형식입니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균열에 맞으면 슬로우와 피해를 주고 마지막 4초 동안 지속되는 기둥의 옆이나 똑바로 맞을 경우 넉백 효과가 일어납니다 오르네 W스킬입니다 오르네 W스킬 불꽃 풀무질은 전진하며 불꽃을 내뿜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전진하면서 불을 내뿜는데 적의 최대 체력에 비례한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그 후 불꽃을 내뿜으면 불안정 상태가 됩니다 불안정 상태일 경우 적을 칠 경우 넉백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불안정 상태일 경우 기절의 지속시간이 30% 더 향상됩니다 오르네 W스킬입니다 오르네 W스킬 화염돌진은 적에게 돌진을 하여 피해를 줍니다 다만 적이 화염돌진을 벽에다 쓸 경우 원이 그려지는데 이 원 안에 있을 시 적에게 에어분이 됩니다 하지만 Q스킬이나 생성된 벽에게도 돌진을 하면 에어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스킬은 이 스킬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스킬을 의존하여 다른 스킬과 함께 사용하는 스킬 중 하나입니다 오르네 궁극기입니다 오르네 궁극기 대장장의 신의 부름은 두 번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왜 두 번이냐면 처음 대장장의 신을 부르고 밀쳐내는 식으로 총 두 번의 스킬을 사용합니다 대장장의 첫 번째 궁극기 때는 마법 피해와 둔화 불안정 상태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면 불안정 상태와 둔화 그리고 마법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부딪히고 다시 돌아가는 대장장인 다시 돌아가는 스킬일 경우 에어봉과 불안정 상태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치고 옆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